글로벌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33일간 3개의 테마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6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BXID도 깜짝 놀란 핫셀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 돼요 쇼핑도 즐기고 즐기고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다양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문화 행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축제입니다 네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말 화려한 축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9월 30일 영동대로 일대에서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K-POP 가수들이 정말 화려하게 개막식을 열고요 그 이후에 한 달간 50여 개의 문화 축제가 곳곳에서 아주 멋지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이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즐겨주세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화이팅! 한국의 풍성한 문화를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응원합니다